이혜준 선수, 이혜준 선수, 고등부 69킬로 화이트, 황태현 선수 김지, 후은 선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유진 선수, 분바현 오우유진 선수, 지혜, 고범베트로 시장에 배우신 선수입니다. 경기 시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유진 선수, 고베트로 시장에 배우신 선수입니다. 오유진 선수, 이혜준 선수, 이혜준 선수, 이혜준 선수, 이혜준 선수, 이혜준 선수, 이혜준 선수, 신판님, 신판님, 잠시만요. 시계, 시계, 시계. 여기. 아, 기다리셔야 돼요. 이여준 선수, 이여준 선수, 올라가고 있어요. 이혜준 선수, 40...50점 빼세요? 네. 아 이거 할 줄 모르는 것 같아. 잠시만요. 듀오 고장하자. 듀오 고장 잘했다! 듀오 고장 많이 찍어 잘했다. 듀오 고장. 듀오 고장. 듀오 고장. 듀오 고장. 듀오 고장. 듀오 고장. retention. bait! 그 qual장. 듀오 고장. 듀오 고장. 듀오 고장. 네? 17번이? 17번이요? 여긴 애템이죠. 그러면 30 몇 ...가 올라간 거죠? 네. 47초. 그러니까 다분에서 내려가야 하는데 47초 경과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노란색 입술을 하면 안 돼요. 넥스트 매치를 눌러서 세팅을 해야 하는데 넥트넷이 아닌 건가? 그러면 너 추가 주장해야지? 한 번씩 당체요. 한 번씩 당체요. 한 번씩 당체요? 이게 그러니까 하자 보면 노란색으로 변해. 노란색이면 카운트 다운으로 해야 돼. 그래서 넥트넷이 눌러줘. 진화 할 수 있다. 한 번씩 당체요. 한 번씩 당체요. 한 번씩 당체요. 눈총 백산 김현태. 육화산의 프리 박재윤 선수, 3번 벨트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신한테 공천 황 우규우 선수, 4번을 타보기로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에 안 해! 좋아! 박제민 선수! 됐습니다. 박제민 선수! 뛰어나게 해. 계속, 계속! 킁킁킁킁. 나이스! 나이스! 야 괜찮아, 다이어트! 일어나! 일어나! 그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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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최신승현인 선수윤. 박현민 선수윤. 털덕을 잡으러 오시는 건가? 공주신은, 성계, 성주, 타덕의 들어간 도망치신 건가? 이런거! 이리와! 빨리! 왜까지 하면 되지? 철인이야, 철인이야! 무슨 차려! 오빠 1분! 1분 나왔다! 할 수 있다! 1분 뒤쪽! 1분 뒤쪽! 계속 잡아! 진짜 봐라! 화이팅! 됐다! 아니야! 안 들려! 안 들려! 괜찮아! 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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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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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아! 20초! 됐다 됐다, 이게 뭐지? 2위장차! 3위장차! 30, 3초 남았다 이거다! 30초! 1위장차! 야 괜찮아! 자, 27초! 27초! 아! 안 돼야 돼. 보기하지 마! 거리야! 1위장차! 2위장차! 3위장차! 됐다! 잘타! 포인트는 김지윤 선수 승리입니다.